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모든걸 다 놔버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2년동안 쎄빠지게 모은 돈 2억을 모조리 친정으로 빼돌린 아내 뒤늦게 쳐 울면서 싹싹 비는데 남편이 됐고 다같이 거지로 살다가 죽자라고 했어요. 원제 결혼하고 현타와가지고 지금은 대충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현재 만 34 결혼한지 딱 4년 됐는데요. 오늘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아니지 이 망할 사기꾼 옆에 내가 쳐 울면서 돈을 달랍니다. 생활비 떨어졌다고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써봐요. 저희 두 사람 동갑이고 27살에 만나서 딱 3년 연애하고 우리 나이 30살 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참고로 저희가 만나게 됐던 건 당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이모님의 소개였습니다. 제 직업이 줄눈타일이고 여기에 일하는 이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된거죠. 맨날 가면 아이고 참한 아가씨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 여하튼 저는 말이죠. 결혼 전에도 제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놈이라고 자부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엔 진짜 미친듯이 일만 했습니다. 줄눈 기본 두탕씩 뛰면서 주 6일 풀로 일했고 꾸준하게 월천 이상씩 찍어왔는데요. 다른거 없고 오직 아기를 낳기 전에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만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9천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깨끗한 아파트로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개처럼 졸라 빡세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 제 실력도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엄청나게 느렸죠. 새벽에 타일 한번 돌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줄눈 뛰고 그렇게 돈 오지게 모아왔는데 당시 제 용돈 한 달 20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기꾼 마누라도 마찬가지인게 절대 낭비 안하고 돈관리 빡세게 하더라고. 더 믿음이 가죠. 그렇게 2년 이상 빡세게 일을 했고 그 디딤돌 대출이랑 제가 모은거 합치면 대충 계산 때려봐도 나름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기꾼이랑 둘이 손잡고 상의하고 은행으로 갔어요. 대출을 받는데 이 옆에 내가 80% 풀로 대출을 땡기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대출 이자라는 게 고작 2%밖에 안 되고 또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니까 그냥 풀로 땡겨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래가지고 남는 차액은 다른 걸 하자. 이딴 소리를 하길래 워낙 평소 돈 관리 잘하니까 일단 알았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야 씨랭 내가 진짜 개호구 등신이요. 여기서 뭔가 쎄하고 이상한 걸 느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왜? 평소 워낙에 알뜰하고 돈 관리 잘하니까 감히 의심도 못한 거지. 그렇게 이 여자 말대로 80% 땡기고 심사 통과하고 대출 나오고 도장 찍고 그러고 난 뒤 한 달 정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저를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왜 울어? 왜 그래 했더니 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 줄 몰랐어요. 뭐야 오늘 나 없을 때 집에 강도 들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이랑 언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보너다 준 돈 전부 다 그쪽으로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냐 했더니 하나도 안 남았대요. 와 내가 2년 이상 꼬박꼬박 월천씩 찍어줬는데 제가 쓴 용돈 아까 말씀드렸죠. 월 20이 고작이고 우리 생활비도 200? 아니 많이 잡아도 250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 확실해. 왜? 평소 가계부 엄청 꼼꼼하게 썼었고 나도 계속 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충 월 700 이상이고 기간인도 2년이 넘으니까 어린 잡아도 2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전부 다 퍼준 거야. 지금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80% 풀로 대출 끌어당긴 건데 못 가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말을 하는 거라며 쳐 울더라고 와 이때 진짜로 주먹이 어깨 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래도 차마 때리진 못하겠더라고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이게 또 행동은 안 돼요.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 느낀 빡침, 분노, 현타 그리고 오지는 배신감까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런 복잡한 감정에 그냥 몸 주체가 안 돼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말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추워 울면서도 그런데 자기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뭐 어쩌겠어. 내 알바노? 이 지랄 하더라고. 그냥 속은 내가 등신 머저리고 이런 거랑 사랑은 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일 그만두고 내조를 하고 싶다. 이러길래 그러라고 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처음부터 작전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욕 나오죠.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일할 맛도 안 나오고 아니 그냥 일을 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그냥 우리가 내야 할 공과금이랑 보험금 그리고 대출이자 내야 되니까 그거 140이랑 내 폰 게임비 한 30 정도? 그 정도의 식비랑 생활비 한 60 뭐 대충 이렇게 벌었어요. 진짜 딱 이 정도만 벌어다 줬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 두 사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일을 한 건데 하루 두 탕 세 탕씩 뛰던 걸 그냥 대충 한 탕 뛰고 그렇게 뛰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또 무조건 쉬운 거 돈 안 되는 거 골라서 하고 그게 아니면 뭐 일 안 하고 그러다가 수입이 최소 소비에 못 미친다 돈이 좀 쪼달린다 그럼 살짝 좀 더 일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야 예전에 말이죠. 제가 수혜까지 맞아가면서 빡세게 일을 했는데 모든 의혹이 다 사라져 그냥 안 죽을 만큼만 했더니 몇 달 전에 이 사기꾼 여자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 왜 돈 안 벌어오냐고 그래서 요즘 불경기다. 일감이 없다. 이렇게 굴어찼어요. 그랬더니 제 폰 게임비를 안 주는 거야. 이걸로 식비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러고 또 폰 게임비만큼 덜 벌었어요. 게임도 안 했죠. 그래가 있었는데 오늘 집에 오니까 엉엉측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생활비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지자. 이딴 미친 소리 하는데 돌았냐? 어? 내가 돌았냐고. 내가 아무리 호구 등신이라도 이걸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참고로 제가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지내면서 돈으로 고통을 주는 거지. 이러다 지가 지쳐 떨어지면 먼저 이혼하자 하겠죠. 여자랑 사는 동안에 어쨌든 내 생에 아이는 절대 없어요. 대충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인데 푸념 좀 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런 와중에도 일을 안 해요. 이건 뭔 심리입니까?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님아 뭐합니까? 그냥 갈라서요. 아니 저런 거랑 도대체 왜 사냐고. 만약 여기서 또 너의 양심으로 위자료 달라고 하면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걸 제대로 한 번 보여주세요. 2번. 아니 얼굴만 쳐다봐도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같이 살아요? 형님 차라리 혼자 살든지 그게 아니면 새로 마음이 잘 맞는 분은 어떻게 만나가지고 살든지 하십시오. 물론 앞으로 돈 관리는 반드시 형님이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3번. 와 이게 진짜라고? 진짜라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재앙이네 재앙. 자연재해. 4번. 4번. 야 이거 진짜 현타를 넘어서 살인 충동 오지겠는데 이걸 어떻게 참은 거요? 님 혹시 부처입니까? 아니 2억이란 되는 돈을 눈앞에서 눈탱이 당했는데 나라면 죽였을 거요 진짜. 어떻게 참았어? 5번. 야 이건 뭐 촉범 마누라도 아니고 이걸 봐주네. 애도 없다면서 도대체 왜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해. 대댓글. 맞아요. 이런 상황에 혹시 임신공객으로 애라도 생겨봐.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평생 일만 하는 노예가 되는 거라고. 대댓글 쓰니. 사실 저도 이혼하자고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더라고. 길길이 날뛰고 환장을 해. 뭐라더라? 원래 돈을 보낸 건 미안하지만 그 대신 평생 저한테 잘하겠다. 이런 개도 안 믿을 미친 소리를 하는데 여하튼 결론은 이거예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 그리고 이거요. 사실 하고자 하면 소송 걸면 되겠죠. 되겠지만 나는 그냥 그조차도 피곤한가? 만사가 싫은 거지.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도 이혼할 생각이 딱히 없어요. 마음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일단 이 여자를 돈으로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저 사건을 기점으로 내 정신이 좀 뭐랄까 살짝 마탱이가 가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7반. 나는 반대로 내가 2억 마라 먹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나 안 버리고 계속 살아주더라고. 평생 갚아야지 뭐. 댓글 쓰니.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어디 해볼테면 한번 해봐라. 여하튼 세 빠지기 이래가지고 벌어온 그 큰 돈 한꺼번에 날리니까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린 거고 지금 제 상태에 솔직히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 거다.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마음이죠. 8반. 에? 뭔 소리야. 이혼하면 다 돌릴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혼하죠. 님 그러다 나중에 마음 바꿔가지고 다시 돈 벌어오면 또 통수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본인 인생 찾아가세요. 소송 걸어가지고 다만 얼마나 돈 돌려받고 님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요. 아니 저런 사기꾼이랑 살지 말라니까. 님 그러다 죽어요. 9번. 날린 돈보다 삶의 의욕이 꺾여버린 게 더 큰 문제네요. 한창 혈기왕성하게 벌어야 할 그 시기에 고작 이런 사기꾼 때문에 설렁설렁 산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아하니 쓴 이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부디 이혼하고 본인 인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쓴 이 모습은 그저 사기꾼 아내를 핑계로 적당히 내 능력 죽이고 살자 이런 찌질한 모습일 뿐이라고요. 네 됐으니. 사실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동기부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냥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중인데 언제 죽어도 아쉬울 거 없어요. 2번.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내라고 잘한다고 100% 믿었는데 배신 오지게 당했으니까 그 거지같은 상실감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힘내세요. 힘내고 이혼하세요. 본인 삶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를 합니까? 아이고 사과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과를 할 인간들이면 애초에 그 돈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10번. 제 친구도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바로 이혼했습니다. 사업을 좀 크게 하던 친구라 그때 처가로 흘러간 액수가 쓴이보다 좀 많이 커요. 여하튼 얼마 전에 재혼했고 지금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쓴이도 그렇게 하세요. 11번. 뭐야 이거? 퐁퐁이야?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 졸라 웃기네? 조만간 마누라가 계곡에 놀러 가자고 하겠구만. 12번. 아니 결말이 왜 이래 이거? 등신이요? 아니면 주작인가? 얼씨구. 그래! 방생하지 말고 평생 네가 데리고 살아라 제발. 끌 끌. 13번. 친정에 졌다고? 개뿔? 호빠에 처박은 거 아니면 다행이다? 이거 진짤까요? 야 이게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참았냐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퐁퐁 이런 단어를 넘어서는 뭔가 다 놔버린 것 같아요. 부디 진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 iz